신생아 페도라 카스트 사용방법 및 설치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여기 앞에 검은 줄을 잡아당기시면 이 벨트가 줄어듭니다. 이 벨트를 눌릴때는 안에 은색버튼을 눌러주고 누른상태에서 여기 검은줄을 잡아당기시면 늘어납니다. 이후에 설치방법은 애를 태운 후에 이 벨트를 착용합니다. 그 후에 카스트를 이렇게 놓고 안전벨트를 꽂아줍니다. 꽂은 후에 아래줄을 여기 홈에 걸어주세요. 반대쪽 홈도 똑같이 걸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줄을 최대한 당겨서 당겨서 뒤에 보면 뒤에 여기 파란 곳에 홈에 끼워줍니다. 끼워주고 접도를 잘 맞춰줍니다. 여기 손잡이 손잡이를 조절하는 방법은 양쪽에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. 빨간 버튼을 같이 눌러주시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 벨트만 최대로 당겨주시면 터치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예전대로내리 procedures